주여삼창하시고 잠시 제가 먼저 기도한 다음에 순서에 따라서 한강당당히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여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축하드로 축하드로 나라사람 기도회의 기도운동이 전국적으로 전개되면서 윤석열 후보를 저희 20대 대통령으로 당선시켰으신 하나인 사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유인도 저희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당조체를 위해서 야권 후보 단일을 위해서 부정선거를 처리하고 막아내기 위하여 사회주의 대국사회로 가는 기능을 차단하고 특별히 한국조회 신안을 자유하고 산 기독교회와 한국조회가 연압하고 이 치유가 해달라고 불이 지연한 건 주의 종교의 기대를 들으시고 응달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선과 거짓과 탐정과 터만함과 혼란스러운 성인하로 하나님 앞에 건지 않게 하여 아들 십자로의 고요답게 버려가며 통해가 보다며 연애하오니 영수하여 주시고 불성해 주시고 운이 부어 주시옵소서 새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해봐야 전문의학에서의 만난 나라사람 기도해와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아멘 아멘 아멘